안녕하세요. 그때 못했던 리찬이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! 이 나쁜! 그러니까 누가 했어? 트럭이! 트럭! 이 나쁜 트럭이 집에 가라겠다. 이 나쁜 트럭아! 저리 비켜라! 아! 젠그라! 내가 혼내주겠다! 내가 혼내주겠다! 이 안고야, 안고야. 그냥 뿌셔졌다. 근데 얜 뿌셔지긴 했어. 근데 안에서 사람이 나왔어. 아주 강하고 강한 사람. 사자 사람이잖아! 이 아저씨가 너를 데리고 간 거야! 이를 먹으려고 했었다! 네가 너를 먹으려고 했어! 너를 먹으라 했어! 야! 으아악! 나야, 한번버워. 얜 다 나왔대. 얜 다 나왔대. 고마워. 쨍앙! 쨍앙! 얘, 다가가가 멈춰! 멈춰! 이럴 때 상황은 얘가 힘이 어떻게 한 간밖에 안 남았어요. 그러니까 그때 구독을 눌렀으면 얘의 힘이 엄청 많이 생겨서 얘가 죽을지도 몰라. 자, 구독 눌러!